중국에서 연간 판매되는 자동차 대수는 3천만 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현대차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현대차는 중국 시장 전용으로 개발한 스포티 세단의 소형 SUV 등 신차 출시로 부진 탈출을 선언했습니다. 베이직 모토쇼 현장을 찾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올해 중국 시장 전망에 대해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판매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던 현대차 그룹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최근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SUV입니다. 올해 1분기 중국에서의 현대차 SUV 판매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베이직 모토쇼에 수소차, 넥소 등 친환경차를 포함해 총 14대를 전시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베이징 국제 모토쇼에는 14개국 1,200여 개 업체들이 참석했습니다. SBS CNBC 이승희입니다.